안녕하세요. 여러분 소피반입니다. 오늘 수업 한번 해볼 텐데요. 오늘 씬 58, 59, 60 해서 미션 6도 모두 마무리 할 겁니다. 할 수 있어요. 우리 씬 58만 보셔도 여러분이 금방 아실 텐데요. 휴대폰 렌트에서 반납할 때 이미 했던 얘기가 또 반복이 됩니다. 미국에서 여러분이 차를 빌리실 때 그렇게 막 힘들고 어려운 얘기는 별로 없지만 꼭 여러분이 염두를 하셔야 되는 건 차를 내가 반납을 할 때 그 시간은 반드시 지키셔야 되고요. 차를 빌리기 전 그 마지막 단계에 그 회사 직원과 같이 차를 이렇게 둘러보면서 어디에 데미지가 난 부분이 없는지 같이 살펴볼 때가 있어요. 그때 그 직원이 미처 보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. 어떤 부분에 이미 데미지가 났기 때문에 말을 해서 이렇게 마킹을 해두는 부분도 있지만 그 직원에게 바로 그 자리에서 같이 얘기를 해두세요. 그래야 여러분이 손해보는 일이 없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차를 반납할 때 이 gas 있죠. gasoline이라고 나와 있는데요. gasoline이라고 다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. 줄여서 gas라고 말을 하는데요. 이거를 다시 채워가지고 가져와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반납을 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먼저 확인을 해보세요. 그러면 그 부분과 관련된 표현도 알아두면 좋겠지요. 우리 책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제가 gas를 다시 채워야 합니까? 라는 질문을 해야 한다면 꼭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. 안 그러면 어떤 consequence가 따라오죠. 결과가 Do I have to 꽉 끝까지 위로 다 채우는 그림이 있으니까 fill up 이라고 말을 해요. fill up fill up. Do I have to fill up 하고 gas 라고 말을 하냐? 그것보다는 이 gas가 들어있는 탱크가 있죠? 그리고 누구나 다 이미 알고 있는 specific한 information이 있기 때문에 the tank 라고 말을 합니다. Do I have to fill up the tank? Do I have to fill up the tank? Do I have to fill up the tank? 잘 하셨어요. 리턴 하기 전에 라고 조금 더 내용을 붙이면 before returning it 이라고 해도 되고요. 내가 리턴 할 때 라고 말을 바꿔 하면 그렇죠. 풀치레즈는 when을 붙여서 Do I have to fill up the tank when I return it?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. 첫 번째, 언제 반납해야 돼요? When do I have to return it? When do I have to return it? 꼭 언제까지 가지고 와야 하는 시간이 정해졌나요? 이 정도의 의미겠죠. 어떻게 확실히 정해져 있는 그 그림이 있다면 certain 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. certain 이라고 해도 괜찮아요. t-a-i-n으로 끝나는 애는 우리의 은처럼 발음이 됩니다. 마은 그것처럼 certai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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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ime이 그때까지 완료가 돼야 되는 문맥이 있기 때문에 buy를 쓸 수가 있어요. 차를 다시 가지고 와야 하는 그 구체적인 문맥도 있기 때문에 bring it back 여러분 bring back 그림 그려주시죠? Do I have to bring it back by a certain time? Do I have to bring it back by a certain time? 세 번째 문장은 어린 자녀들과 같이 보시는 분이 계시대요. 희재 시원 그리고 희재 시원 어머님과 같이 여러분 읽어 볼게요. 보통은 아침 8시까지가 많이 정해져요. 그래서 내가 아침 8시까지 만약에 그거를 못 돌려 못 갖고 오면은 이건 거죠. if I don't return it 8시까지잖아요. by 8 아침 a.m. or 8 in the morning 그 날에 해당한다면 on that day on that day if I don't return it by 8 a.m. on that day 그러면 얼마를 더 내야 돼요? 사실 내가 알아서 내야 되는 그 입장인 것보단 상대방이 나한테 이만큼 돈을 내 라고 나한테 씌우겠지요? charge 기억나시죠? 정말 많이 했었어요. 이참에 charge 다시 한번 의미랑 그 그림 잡고 가시고요. 문장으로 쓰면은 How much do you charge 가 되겠죠? 저한테 얼마 내라고 하실 거예요? 바꿔 말하면 저 얼마 내야 되는 건가요? How much do you charge 그런데 하루 당 이 되니까 a day How much do you charge a day? a.m. 이것도 발음하기 힘드면 in the morning 으로 그냥 바꿔서 해보세요. If I don't return it by 8 in the morning on that day How much do you charge a day? 잘하셨어요. 여러분 우리 씬 59 으로 넘어갈게요. 106페이지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장을 여러분이 먼저 읽어주세요. 106페이지 여러분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막 이제 안 하고 싶은데 막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본능적으로 첫 번째 문장 보시면 Can I drive it one way? 라고 말을 했죠. 그냥 한 길로만 갈 수 있나요? 라는 말은 그냥 가서 거기에서 반납해도 되나요? 라는 뜻으로 얼마든지 통할 수 있습니다. Can I drive it one way? Can I drive it one way?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 조금 더 구체적인 지역 내가 픽업을 하는 곳과 내가 drop을 할 수 있는 곳의 내용이 더 나와있죠. I'd like to pick it up in LA and drop it off in Vegas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왜 Las Vegas 라고 말을 다 하지 않느냐 쓸 때는 Las Vegas 라고 쓸 수 있어요. 그런데 보통 이 현지인들이 말을 할 때는 Vegas 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. Las Vegas 라고 전체를 다 말하는 것보단 정말 Vegas 라고 말해도 다 통해요. 여러분이 그 상황에 있다 라고 생각하면서 해보실까요? 세 번째 문장 보시면요 그 Vegas 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지점이 반납할 수 있는 그러면 그 근처 어디 가까운 데서 내가 반납할 수 있는 데는 없을까요? 여러분 세 번째 문장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. 세 번째 문장 우리 말로는 다르다 라고 해서 different 가 아니라 선택사항에 있어서 또 다른 하나가 더 있는 거죠 Another city 있어야 되니까 Is there another city 근처에 있어야겠죠 Nearby 근처에 있는 거예요 옆에 그래서 Nearby 입니다 그게 어디냐면 이라고 문장의 풀칠을 해주지만 장소이기 때문에 Where 을 넣어주는 거예요 Is there another city Where 내가 그걸 드랍할 수 있는 곳이어야겠죠 I can drop it off I can drop it off 내용 여기다 녹이면서 Is there another city nearby Where I can drop it off Is there another city nearby Where I can drop it off 여러분 우리 조금만 참고 미션 6의 마지막 씬 공부하고 오늘 미션 컴플릿 할게요 제 구독자 분 중에서도 이런 상황에 놓여서 저한테 급히 이메일을 보내셨던 분이 계세요 여러분이 미리 내 보험증서를 가지고 가서 그 사람에게 설명을 하거나 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다면 보험에 대해서도 그렇게 긴 얘기를 할 것은 없어요 사실 그렇지만 만약 관광을 오시거나 단기로 계실 때 빌리게 된다 보험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꼭 듣게 되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책에 나와 있는 liability 와 full coverage 인데요 설명대로예요 배상 책임과 전체 보상인데 배상 책임 조금 어렵죠 liable liability 라는 말은 법적으로 어떤 내가 책임을 물어야 되는 상황일 때 말을 하게 됩니다 운전에 있어서는요 상대방과 내가 만약에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나의 차도 부셔졌어요 그런데 내 거에 대해서는 아유 뭐 어떻게 되든 하지만 상대방 거에 대해서는 꼭 책임을 물어주게 되는 그거를 배상 책임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full coverage 같은 경우는 사고가 난 두 당사자들 모두가 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난 진짜 운전 완전 베테랑급이거든 아유 뭐 이런 보험을 들어 나는 liability만 할래 하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full coverage가 좀 안심이 되기는 하죠 한 가지 더 우리가 어떤 사고가 날 수도 있지만 차가 고장이 나거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쓰는 편한 말은 만약 운전하다 무슨 일 생기면 어떻게 해요 고장이라도 나면 어떡하죠 그때 바로 road aside assistance 라는 그 어휘를 꼭 떠올리세요 나 내 보험 있으니까 그냥 그거 써도 되나요 라고 한다면 can I use my insurance 끝이에요 can I use my insurance 제 구독자분 중에 또 열심히 같이 공부를 해주시는 송유진 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유진님 우리 같이 한번 크게 두 번째 문장 읽어볼게요 얼마입니까 가 포인트이기 때문에 문장의 가장 앞에다 나서 how much how much 그게 보험에 해당하는 거니까 how much is the insurance 하루당 per day 묶어서 해보면 잘하셨어요 자 여러분 대단원의 미션 6 마지막 문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뭘 어떻게 해야 돼요 what should we do 만약 우리가 필요하면 if we need 그 도움이 길가에서 길 바닥에서 road side assistance 같이 해볼까요 여러분 박수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이렇게 해서 또 이번 주 수업 다 끝난 건 아니죠 내일 금요일이지만 한 주의 끝이어서 또 불금이다 회식이다 삼겹살에 소주 맥주 치맥 이런 거 알아요 그 마음 그래도 내일 수업 10분짜리까지 마무리 해놓고 그렇게 드시면 더 보람이 있겠죠 오늘 미션 6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내일 미션 7 새롭게 나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바이